자, 여러분. 지금은 컬트랑 건배 한 잔 할 시간, 화이트! 에피소드 중에 오바 오바 그런 사람들이 와 와 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오바 오바 누가 웃옷을 벗어가지고 오바를 벗어갖고 이렇게 막 돌.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봤더니 그게 우리 이모야. 코미디이고 개그잖아요. 개그면 이제 막 우리끼리 막 만들어서 막 이렇게 재밌게 진행되는 건데 거기다 갑자기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. 아니 그게 왜 그게 왜 거기서 그게 왜 거기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? 뭐라고 얘기해요? 극장에서는 그런 게. 당시에 올라와서 개그라든가. 극장 예절이 예전하고 좀 많이 세상이 달라졌으니까. 키스를 하는 데 오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혀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. 키스를 단촐하게. 맥주를 먹고 트름을 참아줘야지 이렇게. 맥주를 딱 보면 이렇게 마음으로 마시는 게 아니고 시원하게 몸으로 이렇게. 바다로 따져보면 맥주는 서핑이고 소주는 스코바인 것 같아요. 맥주는 서핑같이. 파도를 쫙 타고 달리는 그 열정감. 맥주 즐거워. 맥주 때문에 이렇게 형들도 알게 된 거 아니에요. 맥주는 관계죠 뭐. 한잔 하시죠. 어 깜짝이야. 맥주는 관계입니다. 관계. 솔직하게 오픈한 파이트. 우정하게 도의해받아서 apply. 시청ali姐 Isoss premiénd Breeze이가 있으신데 빛으로 스 Spit sidewalk입니다. 나와 Waterادي터 드림플로서의pes 이IVE.